이쪽으로 보면 나의 경쟁사, 저쪽으로 보면 킹덤으로 들어오는 차, 그리고 이쪽은 나가는 차. 다 보이네요? 자, 이쪽에 있으면 경쟁사죠. 위쪽이고요. 내려 보면은. 내리냐고요. 위쪽을 틀지 못하는데. 이렇게 되는 거죠? 이렇게 한다고요? 이렇게 되는 거? 네, 이렇게. 내가 속해, 거늘을 비우는 차. 잠깐만요. 아, 다 보이네요. 이렇게 들고 가시고. 아, 다 보이네요. 이렇게 하고 놀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있고, 벗어나리고 있는 세상은 킹덤으로. 나는 여길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만으로.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,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시는데, 푸다닥, 약간 떨어뜨려. 조심하세요. 더워져. 이 항공화 원자라고 생각하면 손만 잡고 자자고 들이댈 수 없으니까. 콩쿨 정도를 생각하셔야죠. 아무튼 아까 그 회의 시험 절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.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. 야, 보인다. 아, 보인다. 어디야? 이쪽으로 보면. 잠깐만요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그냥 커지면. 이렇게 하고. 여기가 이쪽으로 보면. 끝. 네이놀라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왜 이렇게 하겠지? 이렇게. 이거? 요렇게